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 또 요청 지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영어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학생분들이 자꾸 시켜봐. 선생님 이번에 모의고사 봤던 것 중에 이것도 한번 풀어주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7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거 풀고 이번 주에 7월 달 거 문제를 요청을 총 3문제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 전부 다 한번 풀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해설강의 찍고 학생분들께서 Q&A로 해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거를 한 1, 2주 안에 한번 더 올려드리고 캐스트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시스템을 그렇게 맞추려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해설강의라는 게 그래. 해설지로 커버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아깝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선생님이 안 해줘도 내가 유독 궁금한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요청을 좀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 문제 한정해가지고는요. 제가 해설강의 찍었었던 것들 중에서 이탈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안 다뤄드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다뤄드리려고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선지가 좀 헷갈렸는데 24번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를 왜 우리 학생분들께서 헷갈려 하신지를 선생님이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씩 보시면요. As far back as 32,000 years 이거니까 32,000 years 정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프리스토리칸,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를 막 그리고 했었던 그런 예술가들은 아주 능숙하게다가 이용을 했어요. 모델링 섀도우라는 거를. 근데 이 모델링 섀도우가요. 양감을 표현하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입체감 느껴지게 만드는 그림자 있잖아. 우리가 뭐 사람 얼굴 그릴 때 얼굴 막 비스듬한 부분을 샥샥샥샥 해가지고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그림자. 그 그림자를 모델링 섀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깜냥에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 사전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 독해를 할 때 모델링 섀도우라는 말을 모르겠으면요. 아 쓰세요. 모델링 섀도우를 썼어요. 모델링 그림자를 썼다라고. 모델링 그림자를. 모델링 그림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선사시대에. 그죠? 근데 보통 내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 주잖아. 선사시대 때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기 특정해서 딱 받고 시작하면 보통 변화 포인트야. 어떻게 변화했다. 어떻게 달라졌다. 내가 이 직전에 찍었던 강의. 내가 이거 캐스트 찍기 직전에 찍었던 강의도 내가 아우 변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판서를요. 선생님 여러분 한 번 맞춰보세요. 이거 막 이렇게 하면서 직전에 강의를 찍었거든. 피디님은 보셨을 겁니다. 내가 직접 거짓말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거 카메라 잡아주시고 계신 피디님이랑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야. 변화 포인트 엄청 잘 나오는데 아니 진짜 우연히도 오늘 지금 이 영상 딱 찍는데 변화 포인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 선사시대 애들은 모델링 그림자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나는 이제 이렇게 자꾸 시작하거든요. 엠파시스 리딩을 좀 알면 프레딕션을 그렇게 하게 돼요. 이 다음에 그런 얘기 나오겠구나. 근데 이건 뭐 하려고 쓰는 거냐면 그들의 헐스나 아니면 바이슨 들쏘 이런 소들이고 얘는 말들이고 이런 애들한테 볼륨감 같은 것들을 부여해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퓨 근데 이제 32,000에서 어퓨 사우점드 이어서 어고가 됐으면요. 변화요. 그래요 신나. 변화요.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고대의 그리스의 예술은 프레젠티드 휴먼폼 인간의 형태 자체를 어떻게 제시해 주냐.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이라는 걸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 딱 보이는 눈곽이나 겉모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모델링 그림자를 쓰다가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을 썼는데 하지만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do not appear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교대조가 땅 뜨는 거예요. 인 웨스턴 아트에서 언제까지? 아 기원전 400년 전까지.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그러면 이것도 나타나긴 나타났네. 이때까지 안 나타났다라고 했으면 결국엔 나타난 거 아니야. 기원전 400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왔느냐. 캐스트 그림자가. 캐스트 그림자. 근데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해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장에서. 왜냐. 모델링 섀도우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 같은 걸 이렇게 탁 그릴 때 볼륨감을 좀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딱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게 좀 도드라... 나는 그림 못 그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이걸 모델링 섀도우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캐스트 섀도우는 뭐냐면요. 여기에 광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림자가 요렇게 샥샥샥샥샥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걸 캐스트 섀도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 용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 거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도 몰랐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문제가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용어를 쓰면서 변화돼서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 아 그럼 뭐냐고 이게. 내가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림자의 변화나 변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키워드를 서술에 쭉쭉 잡아보면 어디에서 예술에서 그림자가 계속 사용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이 세 가지 키워드 다 담을 수 있으면 정답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트라이해서 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깐돌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프리딕션 한번 해볼까? 내 생각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다음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생각에. 아니면 여기서 캐스트 쉐도우라는 것을 벗을 달고 강조해줬기 때문에 이 캐스트 쉐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을 수도 있어. 특이하게.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나는 여기서 찾고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갖는다고 하면요. 이게 변화 포인트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It was only after라고 했어. 하... 그만 읽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만 읽어요. 이게 이런 거는 기술인데요. 아니 only after라고 했으니까 무언무언한 거는 오직 뭐 뭐한 이후였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뭔가가 또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it라는 것은 only after라고 했으니까 that 이하야말로 only after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가 클래시컬한 라이터라고 했으니까 고전적인 어떤 작가들이 주장을 했어요. 예술 그 자체가, 아티세프 예술 그 자체가 had begun with.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트레이싱. 트레이싱은요. 추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추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쉐도우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간 쉐도우의 근원은 뭐야? 광원. 광원을 추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광원을 추적하는 거. 빛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자가 어떻게 딱 어떤 방향으로 깔리겠구나. 캐스트 쉐도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쉐도우라는 것 자체가 had become 뭐가 됐냐면 established and part of representation. 어떤 표현에 확고하게 확립된 어떤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if controversial이라는 말은 비록 뭐뭐는 있을지라도, 즉 논란은 있을지라도, 이 정도로 논란은 될지라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던지는 지금 캐스트 쉐도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애들이 첫 번째 애들이었어요. to make a transition. 나왔어. 이제 진짜로 그만 읽어야 돼. 이거 더 읽으면 진짜 안 돼. 이거는 숙달된 영어 변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읽으면 이제 그냥 영어 어린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린이네.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선생님. 악플 나지 마세요. 공황장에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 옛날에 악플 읽다가 공황장에 와가지고 진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선생님이 못 보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거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농담한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변화 포인트를 재밌게 수업하려고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변이라는 트랜지션이라는 단어까지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냥 이거는 계속 변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델링 쉐도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델링 쉐도우에서 캐스트 쉐도우까지 변화가 되었어. 그걸 만들어낸 최초 애들이 그리스와 로마 애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이 트랜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 프랙티스 하는 건데, 실천을 하는 건데 그건 뭘 내포하고 있냐면 지속적인 라이트 소스야. 그렇지. 라이트 소스가 지속이 돼야 돼. 그래야 광원이 이쪽에 쭉 있구나를 해야 모든 동물, 예를 들어서 각각의 위치, 광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광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의 그림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천해낸 애들이 그리스하고 로마 애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또 뭘 내포하고 있냐? 고정된 포인트 오브 뷰. 그렇죠. 그리고 시점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애들의 그림자가 특정 방향을 향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Understanding of Geometry, 기학적인 어떤 투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실행. 그 실행 자체가 즉, 모델링 섀도우에서 캐스트 섀도우로 넘어갔다. 근데 여기서 프랙티스 자체를요. 제 생각에는 트랜지션을 받는다기보다는 캐스트 섀도우를 받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서 해줬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받아줄 뿐.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3분의 2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잖아. 최초의 모델링 그림자에서 캐스트 그림자로 변화해 나갔다. 그래서 정답은 Journey of Shadow. 봐봐요. 그림자의 Journey, 여행, 아트에서의 변화에서 프리히스토리칸 케이브로부터 온 워드라는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쭉 변화해 나가는 변화라고 아예 출제자가 이렇게 박아줬는데 이게 왜 헷갈린다는 얘긴가. 그리고 2번 선지 한 번 볼래요? 인간 섀도우에 대한 묘사? 근데 이거 글 맨 처음에 보면 바이슨이나 홀스에 대한 섀도우 얘기도 나와.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기 때문에 글 전체를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 선지 같은 경우는. 전반부를 못 담아. 그렇죠. 2번 땡이야. 이거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누가 현대 예술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를 어떻게 사용이 변화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룬 글이잖아. 이게 어떻게 현대 예술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글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의 초점 파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을 수가 있잖아. 서술의 초점 아는 사람들은 현대 예술을 부각시켜서 설명했던 적이 없는데? 그치? 이거 어떻게 제목이 되나? 땡. 그리고 이게 섀도우를 그리는 페인터들이 겪는 주요한 도전, 어려움과 관련된 글은 4번은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선지고요. 땡. 그리고 유니크한 views on shadow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림자에 대한 어떤 독특한 가치관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림자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드러났어? 그림자는 참 좋아.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림자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야 돼. views니까 누가 그림자에 대한 가치관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변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런 게 바람직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걸 쓰면 그림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그랬어? 땡. 이걸 왜 헷갈려요? 이게 엄청 헷갈렸다고 막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포인트가 헷갈리는 거냐? 이거 캐스트 보고 괴로운 친구들은 질문을 해주라. Q&A에. 그럼 아저씨가 알려줄게. 대답해줄게. 1, 2, 3, 4, 5, 5, 5. 그래서 서술의 초점 파악이라는 게 영어독회에서 사실 진짜 중요해. 서술의 초점이라는 게 부분 부분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전반부에서는 그림자, 중반부에서도 그림자, 후반부에서도 여튼 계속해서 그림자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구나. 결국에는 이게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제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포함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밀본 말고 더 있냐고.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정답 고를 때 헷갈린다고 하는 게 거의 다 지엽적으로 옳은 얘기들을 이런 것들에 낚여가지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버테이커 알파 버전을 그렇게 꾸몄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촬영 시작해요. 그래서 개강하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교재랑 강의를 완성 개강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오탈자나 오류 같은 거 아예 없게 하려고 이제 자작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8월 말, 8말 9초에 딱 나올 거거든요. 알파 버전이랑 토르 2차는 같이 나올 건데 전체 선지를 매력적인 선지로 아 근데 이거는 매력적인 선지들 아니야. 이 정도는 매력적인 선지들 아니고 조금 더 매력적인 선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꾸미겠어요. 그러니까 2번 선지를 좀 매력적으로 오답으로 만들려면 캐스트 섀도우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여기다 딱 써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캐스트 섀도우에 대한 얘기만 한 글이 아니거든. 정확하게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천에 대해서 다룬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야. 근데 본문 내용으로는 맞지만 지엽적이어서 오답. 본문 내용에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본문에 있는 건 그대로인데 단어나 문장 표현 하나 탈칵 바꿔서 정관 대표야. 아 더럽다. 근데 매력적인 거. 그래서 모든 문항 다 매력적인 선지를 두세 개 정도 딱 포함. 그리고 이제 뭐 순서출원 같은 것들은 접속사 없어요. 사실 느낀 내 건데 접속사를 최대한 빼가지고 진짜로 온이 독해력으로 승부. 문맥으로 승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게 훈련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깔끔하게 평가원 9월 수능 보면서는 야 역시 우리 평가원 곽동령이 된 더러운 사설 문제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총괴해. 맑아. 키말라야 알프스 산 정상에 진짜 맑고 깨끗한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죠? 선생님은 시궁창 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면서 여러분들께서 맑은 공기 딱 접하고 야 좋구나 하면서 일필 휘지로 정답 선지를 타다다닥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선생님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토르 2000이요. 이게 선생님 조교들이랑 GPT 프로가 함께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되더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촬영 시작이에요. 그래서 장문 하나 정도 구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가고 있는데 장문 하나 정도 사이즈에 맥락 다 있고요. 여기에 수능 필수 단어 50개씩이 들어가요. 한 지문에 50개. 그래서 이거 하나 읽는데 맥스 3, 4분? 그러니까 3, 4분만에 50단어 리뷰가 가능해요. 50단어 리뷰가.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영어 지문. 그리고 한쪽은 한글 해설과 단어 뜻 찾아놓는 거. 그리고 이제 뒷장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핵심 체크 단어들만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인쇄를 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필름 같은 거 대고 단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시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드리려 그래요. 그러면 최단시간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3, 4분만에 50단어가 커버되면 이런 거가 40 지문이니까 4, 4, 16, 160분.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2000단어로 리뷰가 된다는 얘기잖아. 수능 시험 직전날 한번 보고 가는 거야. 직전날 한번 보고 가면 등급이 하나 바뀐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센세이션이야. 내가 봤을 때. 토르 2000. 누가 벼락치기의 신이야 하면 메간스터디 곽동룡이 아니라 토르. 그래서 이거는 신화적 강의. 전 우주적 스케일. 이런 강의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9월 초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토르 2000이요. 어휘 단어장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최대한 가급적이면 쉽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술술술술술 읽을 수 있게. 내용이 어려우면 당연한 얘기인데 단어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튼 100% 내 마음에 들게끔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최단기간에 2000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물해서 우리 제자분들, 메가스터디 회원분들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 교재는 비타민에서도 판매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수강생인 분들도 막 반정리용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한 달 뒤에 이제 만나게 돼서 저도 긴장 빡 타고 지금부터 열심히 잡으려고요. 자, 잘해봅시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선생님이 7월 모의고사 또 신청 질문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ye!